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무엇입니까 몇대차입니까 19회차? 어 19회차구요 무엇을 먹었는가 어딨어 몬스터 숫자 111 6709 어 약 12만마리정도 잡은거 같네요 거의 간단한 만마리정도 잡나보다 그런거 같고 잼소톤 숫자는 1256 29플러스56은 85개 먹었네요 맞나요? 29플러스56 85개 12시간 85개 먹었고 물방울석 31에서 38개 7개 먹었구요 심볼은 3개 정리해보자면 물량 물량 부가적인거야 이녹센트 예전같은거 나왔으니까 뭐 쓸거 같고 결론 결론 지어야 되겠죠 몬스터 수 몬스터 수 12만 매소 6억 7천 4백 87만 2천 3백 물방울석 7개 잼소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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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опас 텅 20